달콤고속폭신 기분 좋은 생각 둥글둥글 천하늘 명물이 좋은 달콤고속폭신 맛있는 호두과자 달콤고속폭신 맛있는 호두과자 2차 여행고속도로 군것집 호두과자 따기죠 빨간 파당금글북 호두와 라나소 사이좋게 친구들과 나눠 먹어요 기분 좋은 생각 둥글둥글 천하늘 명물이 좋은 달콤고속폭신 양양양 맛있는 호두과자 녹두도 듬뿍 넣고 곡식가루 반죽에 녹두 앙금까지 그야말로 영양 호두과자입니다 재료는 지금과 비교도 안되지만 그 옛날 처음 맛본 호두과자는 잊을 수가 없죠 맛있었어요 아이고 뭐 세상이 없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난 지금도 저기 서울 딸네집이 가고 아들네집이 가면 호두과자 사가지고 가요 좋지 아주 다른 것보다 천하 딸들이 아멘